도둑볶영상 도둑볶볶영상 도둑볶영상 어디야야야야 하하하하하하 으아악 아아악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안 죽… 으아아악 reens이 엄청 많더라 도둑 victory 찰떡 하앗 흐흐흐흐흐흐흫 쯝쯝어억 흐흑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흫 당콤리션 부캠 해서 가빠가방 없이 3킬 이후엔 파밍하고 치킨씨 100 아니야 모갑파가 그게 어렵지 않아 집에서 오는것만 잡아도 되고 왈짝하서 꼭 맞따위로 안 떠도 되 왈짝하면 지거든 근데 부트캠프 한정이니까 여기가자 높잉가자 온다 여기서 세명 ных륙 cuts 으 으 228 그림빈 안하고 빠지고 싶은데 이제 파밍해도 되나요? 이제 해도 되는건가? 저거 시체 먹을까? 다시 가서 해도 되는거지? 다시 저거 먹으러 갈까? 아 이게 안좋네 외곽타자 무서워서 못가겠다 사운드 앞집인지 보건보건서 단단하겠는데? 앞집이야? 와 못잡을봐 설마 건너 건너야되는건가? 보이지? 쟤 오면 잡자 메롱 나는 그거 안먹일거지롱 파밍하다가 죽지롱 미안하 목소리가 너무 작아 크게 얘기하는 발성 연습을 해볼게 아아아 아 근데 이게 또 싸우다보면은 속삭이게 돼 어둑하지 이렇게 옆집 사운드 아 놀래라 언제 들어왔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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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왜이렇게 자꾸 사람 놀래키냐 간 쪼그러들게 구우욱 난 들어갈래 설렘 섬 안쫄지 말자 죽었니? 야 자기장 또 엄청 멀리 줬어 어 자거장 올라가는 건 힘들고 직진째로 가야겠다 나 너무 위험해 한 개밖에 없어 나 지금 화 많이 났다 나 쏘기만 해 와 어떻게 아무도 안 싸우냐 얘네끼리 싸워 어떡해 너무 불안해 여기 자리가 기어가면 죽어라 내 위치 안에 있을걸 나 발각된 것 같아 좋아 나쁘지 않아 걸쳐 왼쪽 하나 나 하나 세명 둘이서 하나 둘 셋 넷 조졌나 조졌나 왜 안 죽어 수르타구야 왜 안 죽어 엄청 많이 박았는데 안 죽어 안 죽어 눈앞에서 50만원이 사라지는 마법 몰라 아 레드쉐슨 잡았다 아 레드쉐슨 잡았다 그런거다 우와 이걸 이긴거다 진짜 이게 뭐야 우와 춤춘다 아 속살 우와 춤춘다 미션 진행반 헐 아 개빡치네 우와 너무 무서워 화난다 하하 아 잠깐 5분만 쉬자 5분만 쉬자 5분만 쉬자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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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